자 72차시입니다.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활동을 전개하다. 거의 막바지로 다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차시 진단평가 보죠. 우리마의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던 단체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2번. 일제한국사 외국의 말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박은식, 신채호 등은 무엇을 발전시켰다? 민족주의 역사학 혹은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연극과 영화 보시죠. 연극이 뭔지는 알죠? 네. 일제의 탄압으로 전통적인 공연이었던 판소리, 가면극 같은 것들이 위축됐습니다.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발달했던 우리 전통극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됐다. 그리고 신파극이 유행했습니다. 신파극이란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동감 있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을 자극하는 극을 얘기해요. 이슬일과 심순의 비극적 사랑을 나눈 잔몽 등이 인기였다. 그리고 이런 연극을 주거하는 단체, 연극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토월회라고 하는 단체가 1923년 만들어지고요. 이들은 민중 계몽을 주장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극운동을 정리했다. 이런 연극에서 교훈성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서 극예술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극 공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극 전용극장, 동양극장이 만들어지기로 했다 보시면 되고요. 영화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대중문화로 정책했고 처음에는 무성영화였습니다. 무성영화. 소리가 없어. 영상만 쭉 재생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변사라는 인물들이 실시간으로 대사를 하는 거야. 영상과 사운드가 따로 놀긴 하지만 어쨌거나 영화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대사를 계속합니다. 자 조선키네마라고 하는 것이 설립됩니다. 최초의 영화 제작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나훈교의 아리랑을 들 수 있습니다. 1926년이고요. 나라를 잃은 설음과 울분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1930년대 서양영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유성영화가 제작되면서 영화에서 이제 사운드가 함께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1930년대다 보니까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미화함으로써 당시 조선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여러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학과 예술활동입니다. 1910년대 우리가 나라를 뺏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개몽적 성격의 작품들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천재라고 불렸던 이광수 최남성 같은 인물들이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0년대 창조, 폐허, 백조와 같은 동인지가 간행됩니다. 여기서 동인지란 같은 취미, 같은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잡지를 발간하는 걸 얘기해. 이런데 나타난 이런 경향성, 사조들은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문학이 유행했다라고 하고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1930년대가 되면 일제의 탄압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식민지의 이런 뼈아픈 현실을 외면하는 순수문학 등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저항문학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윤동주의 서시, 별에는 밤 이런 것들이 있죠. 윤동주 말고 누가 있나요? 이육사 같은 인물들이 있죠. 광야, 청포도 이런 것들. 음악 보시면 서양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미술 보시면 한국의 전통회화를 개성하기도 하고 서양화가 들어오면서 유화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대중가요와 대중잡지인데요. 대중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케이팝이랑 조금 달라. 윤심덕의 사회찬미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금기, 레코드,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대중교육이 점차 확산되었고 특히 20년대 이후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판소리 같은 거, 창극에 의해 일부 전승되었다. 그리고 대중잡지,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잡지로서 종합잡지가 많이 나타났는데 개벽, 별건곤, 섬천리, 신녀성 같은 잡지들이 만들어졌다. 개벽, 신녀성 이 두 잡지는 특히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입니다. 개몽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여성운동, 여성잡지의 성격을 많이 가졌습니다. 별건곤은 개인의 취미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대중잡지는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산되면서 각종 잡지의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것 그리고 내선일체에 동조하는 친일론조의 기사 내선일체는 뭐였습니까? 내진,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몸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자료학습 보고 끝냅시다. 토월의 사진입니다. 자, 1923년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토월을 결성하고 인중 계몽을 주장하면서 신극운동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연극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어. 민중 계몽을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 윤동주 시인의 서시, 층필 원고와 사진입니다. 3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식민전쟁을 외면한 순수문학 경향이 나타났고 이육사, 윤동주 등은 무엇을? 저항, 저항정신을 담은 문학을 발표했습니다. 됐죠? 이것을 저항문학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은요. 개별적인 암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사실은 깊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